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추석에는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알기 쉬운 대로 엘치리 퀸의 대하출판 1번째로 말씀드렸는데요 제목은 서서상공사의 피삭성 가공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질문을 보시면 188 스타네스강 상공사를 가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은 부드러운 것에 반해서 피삭성 절삭성이 나빠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드러운 상공사가 난삭제 연삭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답변을 보시면 확실히 오스트라이트 조직은 부드럽습니다만 절삭가공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난삭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공사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기술한 고망강이 있죠 scmnh 라 해가지고 하이 망강이라는 뜻이고요 탄소도 많다는 뜻이고 그래서 보시면 탄소가 1.3% 엄청나게 많죠 고탄소 강이고 그 다음에 망강도 13% 고망강 입니다 엣지는 탄소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걸 하드필드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스터네스 조직이기 때문에 난삭제에 속합니다 이 현상은 오스터네스 조직의 강의에 공통된 것으로 이에 이외 하나는 오스터네스 조직은 연하면서 왜 중심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삭이 마찰렬이 발생이 많고 게다가 열전도율이 나빠 보통 페라이트의 약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마찰렬이 절단날의 쪽으로 전달되어 절단날의 온도가 이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의 열 손상이 크게 되어 난삭제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두 번째는 절삭가공의 스트레스 가공할때 이렇게 밀잖아요 압축을 주니까 오스터네스가 마르텐사이트로 변화될 경화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공유기변태 가공유기마르텐사이트라고 SLIT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오스터네이터는 열전도율이 나쁘고요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열이 그간에 머물게 되는 거죠 나라의 피열론도가 의외로 높아지는 것과 가공유기변태에 의한 마르텐사이트로 인해서 가공하기 힘든 난삭제로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마르텐사이트로 되는 것은 오스터네이터 조직이 가진 순명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서브제로 절삭, 액체질속가스 분부를 하면 바이트의 피열론도의 상승이 방지되기 때문에 난삭성은 저하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공유기변태는 방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삭성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